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송도는 예배 참석 가능 기준 인원에 관계없이 예배당 입장이 가능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참석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 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교회 앱을 실행, 로그인을 하신 후 교적 정보를 클릭하고 백신 접종 이력 등록을 클릭.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접종하신 백신을 선택, 접종 날짜와 접종하신 기관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컴퓨터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교회 소개 클릭, 교회 정보에서 이 교회 행정 클릭, 사랑의 정보 열람실 들어가기 클릭, 백신 접종 이력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다 입장 시 백신 접종 등록한 분들이 QR을 확인하면 참석 가능 기준 인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백신 접종 등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가족이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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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